네, 서울시민들에게 유용한 다양한 생활정보 모아서 전해드리는 쇼미더 서울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리는데요. 그래서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자주 보시죠? 네, 자주 봅니다. 그런데 저는 최순실 때문에 유명해진 거로 많이 보는데요. 태블릿 PC로 좀 더 많이 보죠. 저희 아들은 이제는 제가 아들이 너무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눈이 나빠질 것 같아서 아예 TV를 바꿨어요. 어떤 걸 바꾸셨어요? 그렇죠. 뭐 인공지능 TV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TV로 유튜브를 다 그냥 채널처럼 스마트 TV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사랑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탁주 쪽고라는 그런 유튜버예요. 네, 그렇죠. 요즘에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연결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인터넷 콘텐츠인지 알 수 없는 경계 지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세대가 아마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도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티 잠뜰이 요즘에... 단계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아니 뜬금없이 웬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이럴 텐데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한번 영상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뭐 Z세대까지 왔습니다. X세대, Y세대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웹 컨텐츠에 빠진 Z세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든가 X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좀 일단 규정을 하고 넘어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자분께서는 X세대에 속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X세대의 문턱에 있었고요. 60에서 70년대 사이라고 이제 규정이 되고 맞습니다. 되게 70년대 쪽에 제일 가깝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삐삐라든지 워크맨 정도에 걸쳐있는 세대이고 Y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80년에서 90년에 저 작가님하고 PD님 대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상은 높은데 어떤 청년 시력 현실에서 약간 좌절된 측면이 있고 또 기기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막 사용하고 익숙한 세대고요. 그래서 이제 82년 김지영 여기에 속해있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에 속하고요. 사실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2000년대에 이제 대학생, 청소년기를 보냈던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Z세대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90년대생들이 온다라는 측면에서 90년과 2000년대에 걸치는 또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의 성장기를 보내고 활동했기 때문에 약간은 개성을 더 중시하고요. 또 요즘에 유행하는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5세대 경영통신이라든지 또 사물인터넷과 익숙한, 동영상은 더 친한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X세대만 해도 TV세대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TV의 노예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TV 끄기 운동, 그때 우리 사실은 문화평론 시작을 했었잖아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이 Z세대로 와가지고는 이게 유튜브를 감시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읽어내는 것도 불가능한 거, 읽어내는 건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예전에 감시 운동, 이런 걸로는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냥 집에 와서 얘네들은 모바일을 딱 켜는데 뭐 기구나 위원회나 이런 걸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TV를 보지 마라 라고 해도 봤던 그런 세대였잖아요. 그런데 TV를 봐라고 해도 보지 않는 세대가 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텔레비전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웹 콘텐츠에 익숙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에서 텔레비전을 주안점에 두었던 그런 면에서 보니까 요즘에 TV 비평가는 할 일이 없어진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TV 비평화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동영상 길라잡이, 가이더 이런 것이 더 있고요. 그런 것이 오히려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세대별 미디어 이용 시간도 보니까 엄청나네요. 텔레비전을 예전에 굉장히 50%, 60% 받던 세대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거꾸로 유튜브를 포함한 그런 동영상 플랫폼에 들어가는 비율이 70% 가까이 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미 3살, 4살 때 동영상 플랫폼을 가서 보고 자란 세대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보고 굉장히 저희 부모님이 뭐라 그러셔요. 어떤 말씀이죠? 너 때문에 아들놈이, 지금 우리 7살짜리 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 TV를 통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보는 게 이게 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텔레비 보면 바보 상자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텔레비전 안보기 운동했고 그게 교육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거꾸로 동영상을 보는 것은 하루에 2시간 만에, 3시간 만에 특히 게임은 몇 시간 만에 라고 해서 오히려 인터넷 쪽으로 열어준 청민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동영상에 익숙한 세대가 탄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TV 논란을 겪으면서 우리 세대들이 TV 바보 상자 논란을 겪으면서 아, 미디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우리는 배운 1세대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렸을 때 좀 친숙하게 해서 자기가 갖고 노는 도구라고 하는 인식을 교육을 시키고 싶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0, 20세대들이 미디어 친근도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또 거기에 향유하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TV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텔레비전이 가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소재라든지 형식들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일방향적이에요. 반응을 어떻게 반응을 보여서 그것을 반영,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결국 수용자들이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개선해서 진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0, 20세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반응을 보여서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영화는 진짜 완전 수동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두컥컥하게 가셔서 사육당한다고. 말도 안 하고. 얼마 전에 언더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아들이랑 같이 보러 갔는데 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옆에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영화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TV만 해도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보는 분위기인데 아예 지금 모바일로 와가지고는 그냥 눈앞에 있는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계속 참견을 하면서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미션을 내려요. 그래서 미션을 받은 유튜버들은 그것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잘 할수록 일종의 인센티브가 가해지는 그런 일종의 상호 인테렉션, 상호작용성이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웹이라는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 웹이라기보다는 스마트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아주 내밀한 영상들, 취향으로 치면 다른 콘텐츠에 없는 굉장히 미세한 취향들을 반영해낸 그런 영상일수록 혹은 유튜브일수록 각광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취향과 문화의 다양성을 선호하는 세대가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으로 몰려가고 있고 그렇게 성장한 세대가 앞으로 문화의 주축 세력이 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영상 콘텐츠에 맞춰서 15분짜리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스냅컬처라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재미와 흥미를 우선 가치로 두는 그런 영상에 익숙한 세대들인 거죠. 직업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7살짜리 아들은 벌써 유튜버가 되고 싶대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위치되어 있는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1위에 있었던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화면에는 5위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와 명예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유튜버,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자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에 들어가지 않아도, 입사라는 취업에 연연하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젊은 세대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60, 70대, 80대 진행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하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실형적인 관점에서도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나, 이런 직업적인 측면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가만 보면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상파나 비지상파 종평 케이블 같은 데서 자주 불러주지 않으니까 유튜브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유튜브 스타들이 지상파, 비지상파들을 다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갑과 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방송이 못된 버릇이 있는데 쓰다 버리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인기 있을 때는 취하다가 없으면 버리고 그래서 감탄 고토가 심한데 여기서 자구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나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평가 기준이 구독자 수가 몇 명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어떤 팬들을 결집을 해가지고 인기가 있으면 다시 방송에 진출하고 송은이나 김숙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맞아요. 또 요즘에 방송 프로그램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 방송을 적극적으로 결합시켜주는 포맷들이 방송사마다 하나씩은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대전소관이나 여러 가지 인기 유튜버를 포함을 해서 기존에 있는 인기 스타들을 방송에 출연시켰다고 하면 지금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방송의 갑과 을을 벗어나서 새롭게 형식과 내용 그리고 주체의 경계를 붕괴시키고 있는 형태로 지금 인터넷 방송 진행 프로그램들이 그만큼 화제를 많이 보고 있고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헤이진이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의 3살, 4살 때 영웅이었고 이제는 완전히 영웅이 달라요. 그러니까 연영대에 따라서 좋아하는 그런 스타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개성들이 공존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공정적인 방향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TV의 시대는 저물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가족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채널 선택권을 갖고 싸우던 시대는 끝.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텔레비전 크기는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70일치 이상의 대형 텔레비전은 커지고 있는데 그거는 다 함께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취향이 좀 약간 각계 좀 쪼개지는 듯한 그런 콘텐츠는 각기 유튜브를 포함한 SNS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서 같이 볼 때는 같이 보고 따로 볼 때는 따로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정부라든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웹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정책 홍보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서울 이야기를 담은 웹 드라마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첫 선을 보였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서울의 주요 명소가 배경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촌의 한옥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한옥의 어떤 풍경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남산이라든지 또 한강, 그리고 청계천, 서울광장 등 주요 서울의 명소들을 드라마 사이사이에 공간적 배경으로 넣는 거죠. 저 장면 같은 경우도 아마 북촌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야기의 줄거리는 해외에 임양되었던 남자 주인공이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어서 자신의 부모를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국에 대한 그런 정서도 부각시키면서 서울에 대한 재발견을 주인공이 하는 거죠. 내가 태어난 고향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전감 있게 저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B1A4의 진영이잖아요. 그리고 또 AOA의 미나잖아요. 다 할리스타죠. 그러면 외국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영 같은 경우에는 내 안의 그놈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지금 또 크게 흥행을 하고 있는 작품 속 주인공이고요. 특히 수성한 그녀 때문에 베트남권에서는 아주 큰 인기가 있고 이게 12개 국가에서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좋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해외 팬들 혹은 관광객들도 서울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냥 서울 좋다 이게 아니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홍보수단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콘텐츠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인터넷 원숭이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이런 제목인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너무 인터넷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을 보시면 인터넷 원숭이들입니다. 원숭이는 동물원에 갇혀 있죠. 동물원에 갇힌 원숭이가 재롱을 떨가지고 왜곡을 하고 과작을 하는 것이 인터넷 콘텐츠일 수 있다. 조작과 왜곡은 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그런 콘텐츠로 채워주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가짜 뉴스들부터 확실하게 걸러내는 안목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